반도체와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서 급증하고 있는 핵심 광물의 수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핵심 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. 주요 내용은 33종의 핵심 광물을 선정하고, 이 중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리튬과 니켈, 코발트 등 10대 전략 핵심 광물을 우선 집중 관리하는 겁니다. 또 글로벌 광산지도와 수급지도를 개발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위기능력을 강화하면서 핵심 광물 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. 산업부는 이번 전략을 이행하면서 현재 리튬과 코발트, 흑연 등 80%대인 핵심 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를 2030년까지 50%대로 완화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현재 2%대인 핵심 광물의 재자원화 비중도 20%대로 확대한다는 목표로 안전한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해 첨단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.